육전 3승 3패 50%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오브 탑 아이돌 놀토가 사랑하는 아이돌 악수와! 이것만큼 나 자신 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게임을 하지 않을까? 편안하게 즐기다가 여유 있게 때려 맞추겠습니다 너무 모르겠다 이게 왜 이렇게 그냥 안 들리더라고요 다시 느끼는 안 써요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들으면 뭔가 들릴 거 같아 근데 XX랑 XX 추정이잖아요 아, 그렇죠, 추정 X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대박, 대박 엑소 멤버들 똑같이 지금 펜을 돌리고 있는데요 원샷! 포요, 쇼스! 그럼 그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합성어만 찾으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?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들리긴 했는데 칠하진 않아서 이것만 확실하게 들었어 X 하고 뒤에 뭐가 붙어 있었어 이거 합치면 내가 보다 답 될 거 같아 뭐야? 한여리한테 슬기가 있네 이거 다 왔는데, 이거 지금? 너무 고맙습니다 Private 한글자막 by 한효정